얘네도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사시면 돼요 대유가 은근히 돈이 많아요 신경 안 쓰셨다 이거 이거 어차피 이거 이자리는 뚫고 가요 만 원대는 뚫고 가니까 신경 쓰지 마요 이거 추가 상장하는 시비 때문에 이 짓거리 하는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97만 주 193만 주 이 시비 때문에 그런 거야 추가 상장